손흥민이 헤딩으로 2020-21시즌 4경기 연속골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선두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시간 27일 벌리와의 EPL 6라운드 원전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습니다. 후반 31분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해리케인의 머리로 연결된 패스를 헤딩으로 벌리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시즌 4경기 연속골을 넣음과 동시에 리그 8호 골을 기록하고 EPL 득점 부문 단독선두가 됐습니다. 4경기 연속골로 물오른 골감각을 과시한 손흥민은 오는 금요일 로얄 엔터워프와 유로파이그 경기에서 시즌 11호 골에 도전합니다.